안녕하세요. 오늘 고무사학교 토지맴배 명문과 2반을 함께 하게 된 정수환 박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토지매매와 관련된 매매명문 그리고 이 매매를 공증하는 결과물인 2반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토지매매와 관련된 문서를 한번 읽어보는 다음에 그리고 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공증을 거쳐서 2반이 발급되는 전체의 과정들을 문서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2반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토지매매와 매매명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에는 논과 밭, 전답이라고 하죠. 그 외에도 집터에 해당하는 가대도 토지의 범위에서 함께 매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매와 관련한 사실들을 문서에 적고 사고 파는 사람들 사이에 매매가 성립된 기록물을 우리가 문기, 토지매매문기 혹은 토지매매명문이라고 이야기 흔히들 합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같은 말이 될 수 있겠으나 한국에서는 이 문기와 명문의 용어를 두고 조그만 논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고문서에는 토지매매명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고문서학교 수업에서는 토지매매명문을 중심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과 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매매라고 하는 것은 사례에 따라서 사고 파는 것 혹은 팔고 사는 것으로 표기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팔고 사는 것이 관행적인 표현으로 쓰였지만 조선시대에는 사고 파는 그러한 용어로 쓰여짐에 따라서 대체로 조선시대는 사는 것에 조금 방점이 더 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명문이라는 것은 한자로 쓰게 되면 발글명자의 글을 문자입니다. 그래서 토지매매사실을 분명히 밝히는 글 혹은 문서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단어의 근원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다 그러면 이 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곧 증명문서의 약자로서 명문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농과 밭을 사고 파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나타내는 단어로서 토지매매명문이라는 단어가 학술적 용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짚고 가보겠습니다. 이러한 의견 속에서 먼저 토지매매명문의 전형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꽤 오래된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임진전쟁 이전에 매매가 이루어진 문서로서 대체적으로 사례적 가치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이유는 이 문서가 전형적인 조선시대 토지매매명문의 양식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는 1522년 중종 17년에 작성된 문서입니다. 제가 이 문서를 조선시대 사람들이 읽는 방식으로 한번 읽어드리고 그리고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원년 3월 16일 박영기 전 상전전 명문 우 명문 한원 사탄은 노의 신여 비난소치로 환자 부득정납 부득으로 노의 모변전례 미금원 로상로아 양답 황조 삼두락지 곳을 절 목면 칠필 반 받자하고 영영박매하고 온 진장경작 시대 후차 노의 동생 종류 아예 쟁망우 있거든 차 명문 내 을사 고관 변정하기함 답주 산호 박금손 증보 의부 사직 한옥동 증보 반노 반중노 금동 필집 산호 윤 암흑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분들은 이 단어를 읽음에 있어서 발음이 특이하게 들려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몇몇 명문에 이두라고 하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특이한 문자 표기 방식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 명문 한옥 사 땅으로 읽어주는 부분이 바로 이두가 되겠습니다. 이 명문에 갖추고 있는 기본 요소는 파는 사람 산호 박금손과 사는 사람 박연기 상전 이 사고 파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먼저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특이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죠. 이 매매를 하게 되는 이유를 밝혀두었습니다. 오늘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밝힐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줄이죠. 가난해서 국가에 세금할 납부할 세금이죠. 환자를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납부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로 자기가 파는 재산에 대한 소득례를 또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고 파는 사람이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왜 파는지를 밝히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 팔게 된 매매를 하게 된 소유물의 소중례를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전례받았다 이렇게 밝혀주고 그 다음에 이 매매물의 위치입니다. 미그문이라고 하는 들판에 있는 쉽게 말하면 황조, 나락 삼두락지를 밝혀주고 그 다음은 가격입니다. 가격을 어떻게 형증했다. 목면 7필 반으로 사고 받았나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 매매가 원만히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장경작, 아주 오랫동안 갈아서 지어라 하고 그 후에 동생이나 인척들이 분쟁, 이 소유 매매와 관련해서 전례 경영과 관련해서 분쟁이 있거든 이 문서로 확인받으라라고 하는 것들이 다음 갖춰야 될 요소고 그 마지막으로는 이 매매와 관련 증인들과 문서를 작성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토지 매매 명문은 사고 파는 사람뿐만 아니라 왜 파는지, 어떻게 그 소유물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위치는 어디인지, 가격 형증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또 분쟁에 대비한 단서조항 그리고 참여한 사람들 이러한 요소들을 기본적인 조건으로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 오늘 입안과 관련해서입니다. 마지막에 보여지고 있는 동생 종류 등 쟁망 동생이라든지, 형제라든지 신척들 중에서 내가 파는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행위로서 입안이 발급되는 것이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하게 이 토지를 안전하게 사서 영원히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파는 사람이 분쟁을 제기할 것을 대비하여서 입안을 발급받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진전쟁 이전에 이러한 문서 요소는 조선 후기에도 그대로 보여집니다. 1646년 토지 매매 명문의 사례입니다. 돈을 파네요. 국민이 문인에게 토지를 팔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서 양식은 조금 전에 본 것과 동일한 내용을 갖추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극민이 송량할 때의 그 값을, 송량가를 갖출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 토지를 판다라고 내용을 밝히고 이어지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흥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밝히고 가장 마지막 부분에 그죠? 자기의 동생이나 인척들이 만약에 매매를 가지고 잡담을 하게 되면은 이 토지 매매 명문을 가지고 관청에 구해서 바로 잡으라고 밝히고 있죠. 그로부터 100년 뒤에 문서도 동일합니다. 1782년 토지 매매 명문입니다. 논 주인 찬호, 막산이가 그죠? 홍윤택에게 파는 매매 명문이 되겠네요. 찬호, 막산이라고 보게 되면 이 노막산, 개인의 토지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찬호라고 해서 상전을 위임 받아서 상전으로부터 위임 받아서 토지를 매매 대행하고 있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찬호, 막산이 상전을 대신해서 홍윤택에게 논을 파는 것이죠. 앞의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매매 명문에 보게 되면은 상전댁이 긴요하게 쓸 곳이 있기 때문에 판다라고 하는 매매 사유를 밝히고 또 상전이 이 토지를 사유하게 된 경위 이런 것은 전례, 조선으로부터 물려받았다. 재산은 분재받았다. 라는 것을 밝혀 두었습니다. 그리고 문서 말미에 보게 되면 동일하게 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문서가, 이 거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 는 그 사실과 함께 또 잡담이 있으면은 관청으로부터 알려서 확인을 받아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있는 것이죠. 읽어드리고 보신 것처럼 임진전쟁 이전에 이미 조선 초기에도 그러합니다. 토지 매매 명문의 양식이 갖춰져 있고 그런 여건들은 조선 후기까지 또 계속 일관되게 사용되어 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매매 명문의 내용 중에서는 간혹 가다가 한글로 쓰여진 사례도 있습니다. 1783년 토지 매매 명문인데요. 앞을 보시게 되면 건륭 48년 정유 8월 21일 니세필전 명문이라고 되어 있죠. 한 자를 발음하는 대로 써주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답주의, 답론을 파는 주의는 김추삼이, 김춘삼이겠죠요. 추삼이 혹은 준삼이 될 텐데 이게 이 파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문서를 읽어보게 되면 우 명문 한호 샀다는 이라고 하여서 좀 전에 한자로 쓰여진 그것과 대비하여서 동일하게 읽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반과 관련해서 주목하는 것은 문서 말미에 있는 차후에 분쟁이 있거든 관청에서 바로 잡아라 하는 그런 단서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단서조항 때문에 혹은 단서조항의 필요에 의해서 토지를 사는 사람이 자기가 매득한 확보한 토지의 소유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관청으로 하나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되겠죠. 그것이 이반입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경국대전에 의하면 토지 매매가 있을 경우에는 관청으로부터 이반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토지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정근대 사회의 행정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상세시키기 위해서 또 조선개국 초기에 이와 관련한 분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죽이드리기 위해서 법전에 규정하고 있었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토지와 노비 이 둘은 정근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동산이자 동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18세기 이후 상평통부가 유통된 이후에는 동전이라고 하는 것이 유통되면서 그것이 중요한 부의 축적수단이 되었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물론 역시 토지와 노비는 재산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많고 또 소유를 한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조선이 건국된과 동시에 이 토지와 노비에 대한 분쟁을 막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매맹문의 양식과 동일하게 노비에 대한 매매맹문도 양식을 갖추게 되었죠. 그래서 노비와 토지에 대해서 다 이반을 발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토지와 관련된 사양을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국대전에 규정된 토지 매매와 관련된 내용 특히 이반과 관련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1085년 성경 때 시행한 경국대전입니다. 경국대전의 호전 전택조를 보게 되면 토지와 가옥에 대한 분쟁을 방비하기 위한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반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전택조에 보게 되면 범송전은 범송전택은 과 5년 즉 물청이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토지와 가옥에 대한 분쟁이 소지가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5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들어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물론 공소시효가 있겠지만 좀 길겠죠. 하지만 정근대 사회는 매매가 이루어지고 5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더 이상의 쟁송을 관청해서 처리해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규정이 법전에서 수속이 되어 있고요. 바꿔 생각해 보게 되면 그만큼 토지라든지 가옥 노비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많은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 3년 진전은 허인 고경이라 묵은 묵밭이 있습니다. 경작하지 않은 묵밭에 대해서 3년 동안 이 묵은 밭으로 놓아져 있는 토지를 사람이 경작하여 있을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경작한 사람에게 부여한다 라고 밝혀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묵은 토지를 개관함으로 해서 생산을 증대시키고 그를 통해서 세금을 거두어서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였겠죠. 더불어서 이 묵밭 진전에 대한 소송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송에 이르게 되고 소송 결과를 위반으로 또 발급받게 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경국대전호전 전택조에 보게 되면 토지 매매와 관련해서 15일 매매가 이루어진 15일 이내에는 환퇴라고 합니다. 되돌려한 환 물을 태 이 매매를 무의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유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5일을 두고 토지를 판 사람이 15일 동안 어떤 자신의 경제 처지가 해결이 되거나 마음이 변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거래를 무료로 무의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단서조항은 분쟁을 좀 줄이고 원만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이라든지 또 토지를 매득한 사람 확보한 사람이 자신의 안정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국가 권력이라든지 지방 권력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반입니다. 이반을 발급하는 규정을 또 법전에 포함을 했는데요. 매매가 이루어지고 100일 안에 회당 관청에 가서 이반을 발급받으라라고 경국대전에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전개인은 대체로 노비도 마찬가지지만 토지를 매득한 사람은 매득한 토지에 대해서 관청에 가서 이반을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7세기 이전에 16세기부터 사실은 토지는 부동산입니다.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노비는 발이 달렸기 때문에 도망가서 또 추세 추노 잡아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확실한 자기의 재산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토지는 늘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홍수라든지 천재지변을 통해서 변화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그죠? 하지만 부동산이기 때문에 굳이 지역사회에 함께 사는 사람들로부터 토지를 샀다 했을 경우에는 주위 사람들이 그 소유권을 확인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입안을 굳이 발급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입안을 발급받으려 하면 각종 수수료 또 시간 또 관청에 출동해야 한다는 그런 많은 심리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안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입안의 사례를 한 번 차근차근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서가 가장 전형적인 토지 매매 입안입니다. 토지 매매가 있고 이것을 관청해서 확인해 주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담고 있는 문서이지요. 보시면 가장 문서의 해기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토지 매매 명물입니다. 토지를 두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이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문서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짧게는 열흘 길게는 한 달 1년 동안 흥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흥정이라는 것은 사고 싶은 토지 매수자 팔고 싶은 토지 매도자 방매자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 위치를 확인하고 또 가격을 절충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서야 비로소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고 또 이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증인과 문서 작성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토지 매매 명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토지 매매 명문을 통해서 토지를 획득한 사람은 이 매매 명문에다가 관청으로부터 입안을 발급받기 위해 사나이 민원서류 소지를 관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토지가 있는 그 관청에다가 토지 매매 명문에 이 민원을 요청하는 소지를 덧붙여서 관청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관청에서는 문서와 관련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 초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증인이라든지 문서 작성자들을 또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또 초사를 작성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매매가 원만이 이루어졌고 또 그로 인해서 사는 사람의 소유권을 확인해 주는 이반을 발급하는 과정 이 과정이 한 곳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문서가 만들어지고 한 곳에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반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고 또 산 사람이 관청에 민원서를 제출하고 또 그에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관청에 출두해서 초사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하고 또 관청에서 이반을 발급해 주는 이러한 과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읽어보는 그런 내용이 가장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 매매 명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오른쪽에 보시는 문서의 내용은 임진전쟁 이후부터 갖춰진 전형적인 토지 매매 명문의 양식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번역을 해두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21년 임술년 12월 초 8일입니다. 이것은 1682년으로서 조선숙종 8년입니다. 임술년 12월 초 8일이죠. 음력 12월 초 8일이라고 하게 되면 한겨울입니다. 토지에는 어떠한 경작물도 있지 않고 토지 그 자체로서 존재하게 되고 또 간음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유추하건데 이쯤 되면 가을거지에서 마련한 양식이 조금씩 조금씩 소진될 때이죠. 이러한 생각을 두고 이 명문을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초 8일 12월 초 8일 지금 양력으로 하게 되면 한 1월 말 2월 초쯤 되겠죠. 여자종 월매에게 하는 명문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자종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호 비 월매 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사항은 바로 호 비입니다. 이 매매를 주관한 사람이 바로 여자종이라는 것이죠. 비 인 것이고 또 다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호 비입니다. 조금 전에 토지 매매 명문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차 노 수노 호노 라고 하는 용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대체로 부와 권력을 가진 양반들은 집안에 있는 여러 노와 비들 중에서 특히 노를 선임해서 노로 하여금 집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매매를 대행하게 하거나 관청의 일을 담당하게 했죠. 그들을 불러서 찬호 호노 수노 이렇게 명명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정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정근대 사회 특히 조선시대에는 사회활동은 남자가 대체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청 출입도 지금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관청은 웬만하면 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자종을 세우는 것이 여러가지 유리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매에는 월매가 직접 이 토지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단서가 붙었죠. 호노 호비입니다. 어느 양반가의 수행을 대신하는 여자종인 것이죠. 남자종이 아니라 여자종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도 월매 그렇죠?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서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명문을 합니다. 나의 몸이 여러가지로 많은 식구가 나의 몸이라는 것은 이 몸이 제가 라는 표현이고 이게 주어는 바로 노들 파는 사람입니다. 노들 파는 사람이 여러가지로 많은 식구가 함께 식구가 많았나 봅니다. 영급후 흉년에 농사를 망쳐서 살아갈 방도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이 토지를 팔게 되는 사유를 굳이 이 명문에 밝혀두었어요.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12월이니까 식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형편이 어쩔 수 없어서 화산 1도면의 대로월원에 놓여있는 화산 1도면 이라는 행정구역에 대로월원이란 들판이 있나 봅니다. 그게 있는 약자집은 토지장부에 기록된 약자의 순서에 올라있는 논 어움마지기 지금치면 1800평 정도 되는 그런 논 새뼈미 새놈배미 에 구성된 그런 논 중에서 그죠 어 1800파지기 논이 세등분 되어있나 봅니다. 논빼미라는 것은 논두렁으로 우리가 해석해 주면 됩니다. 양안에는 하나로 등계되어 있지만 현장에 가보게 되니까 이게 논두렁 세 개로 분할이 되어 있나 봅니다. 파는 사람은 이 세 논빼미를 모두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동쪽에 있는 새마제기 약 600평이죠. 600평으로서 한눈두렁으로 쌓여있는 그것을 판다 라고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이 논에 대해서 양안에 올라있는 정보가 일어납니다. 논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열점 3무쿜 그죠 지게로 열점 그리고 손으로 묶었을 때 3무쿜 정도의 가을에 소출이 있나 봅니다. 이곳을 이러한 곳을 나락 벼 열섬 열가마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열섬으로서 서로 바꾼다 라고 흥정한 결과를 밝혀두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토지의 위치 그리고 규모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흥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가격 벼 열섬 열섬대로 받고 이 여자종에게 영영 팔아버린다. 월매에게 영혼이 팔아버린다. 그러니 이 뒤에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동생 자식 대체로 동생과 자식 정도로서 단서조항이 끝나는데 여기는 조카들 중에서도 잡담을 꾸며 잡담을 꾸민다는 것은 이 매매 파는 토지의 소유권이 동생과 자식 조카까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의를 제기해서 문제를 만들거든 이 문서 기록으로 관책에 알려서 분별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라고 뒤에 내용을 써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목할 것은 토지를 사는 사람이 호비이다. 그리고 토지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을 파는 사람은 산호 다미 이고 증인은 둘이 있습니다. 같은 성인 조카 그리고 남자종 석벽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내수사의 종입니다. 관노비인 처일입니다. 그리고 문서를 쓴 사람은 정병 쉽게 말하면 양인인가봐요. 진득창이라는 사람이 증인으로서 참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자종 월매는 자기가 매득한 토지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전을 받으면 굳이 위반을 받을 필요는 없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호 비라는 것이죠. 그냥 비 월매라고 했으면 개인 비가 샀을 것입니다. 호 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서를 들고 월매는 상전에게 갖다 주었을 겁니다. 상전은 월매가 가져온 토지 매매명문을 가지고 좀 의구심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반을 발급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 좀 전에 매매명문을 보듯이 호비 월매라고 밝혔지만 거기에 상전의 이름을 적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혹시 이 월매가 그럴 리는 없겠으나 월매가 다른 마음을 가진다거나 혹은 내가 강력하게 이 소유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 생전에는 문제가 될 수 없겠지만 나중에 내 자식이나 손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필성에 호비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뒤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미하는 사람이 자식과 동생뿐만 아니라 조카들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전 입장에서는 이 토지와 관련된 이해가 조금 복잡하구나 이럴 경우에 내가 토지를 돈을 주고 열섬이라는 곡식을 주고 샀지만 나중에 나의 소유권이 침해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반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1682년 83년 이 해에는 입지를 받기도 하지만 잘 안 받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전은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보게 되면 바로 토지가 소지하고 있는 관청에다가 내가 노비를 호비죠. 호비를 시켜서 메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는 민원 소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민원서류를 소지라고 합니다. 이 문서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화산면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 이필생 집에 여자종 월매입니다. 라고 썼죠. 그죠? 여기서 이필생은 관청에 직접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때 양반들은 관청에 직접 출동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청 가서 크게 도움될 일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분쟁과 관련한 일에 있어서는 노비들을 대신하게 했던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민원서류에는 이필성이 걱정했던 첫 번째 요소죠. 그죠? 이 월매는 나의 호비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학 이필성의 호비 월매라고 가장 문서 첫 번째 밝혀두고 그로 통해서 명문에 약간 불확실했던 부분을 상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적습니다. 이 글은 삶과 소지를 민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필성이 대신한 월매가 주어졌으면 그죠? 저의 상정께서 이필성입니다. 고래에 살고 있는 개인 소유의 남자종 다미로부터 산호 다미로부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화산 1도 대로 월변에 있는 토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청으로부터 이른바 이반 빚기입니다. 이반을 받고자 합니다. 그동안 받지 못했던데 지금 받기도 합니다. 라고 적어줍니다. 그래서 감히 이제 이 문서 소지를 올려서 호소하오니 사례 관련된 규범에 의해서 빚기 일반을 발급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수령 고울수령에게 처분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소지를 올렸습니다. 올린 시기는 개년이죠. 1683년 숙정 9년 3월 날짜는 대처 적지 않습니다. 질라 올린 소지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매매가 이루어진 것은 한 해 전 1682년 12월이었어요. 그로부터 원비가 정확하게 100일 안에 이반을 발급받으라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3월에 이 소지를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민원을 접수한 이 문을 접수할 적에는 소지 옆에다가 토지 매매명문을 붙여서 함께 제출했겠죠. 그죠? 그래서 관청에서는 뒤에 초서로 써진 부분이 있습니다. 의뢰사급이라고 쓰여있죠. 원하는 데 따라서 바라는 데 따라서 이반을 발급해 주어라. 3월 5일 날 관청에서 서명해서 발급한다. 라고 이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서와 민원이 접수가 되었죠. 그러면 관청에서 다음이 이루어집니다. 관청에서 살필 내용들이 이러한 관련된 성이 있습니다. 관청에서 어떤 것을 살피느냐 이런 것이죠. 이 필성이 이반을 발급받아야 되겠다고 결심했던 것 중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산호로부터 토지를 호비가 매득한 것이잖아요. 이 비를 의심해 볼 수 있고 또 이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불안정성도 의심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국대전 형전공천조에 수록된 내용이에요. 관청 소속의 노비 중에서 아들이나 딸 없이 자식 없이 죽은 자가 소유한 노비나 토지 그리고 주택은 그 관청이나 그걸 소유로 한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비슷한 게 있죠. 자식 없이 죽은 노비의 소유는 관청에 소속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주석을 달아서 개인 노비는 모두 그 재산을 본래의 주인이 처분하셨도록 허가한다 라고 해서 사노비 같은 경우에는 자식 없이 죽었다 라고 하면은 그 사노비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그 상진이 다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호비 월매가 사온 토지를 파는 사람 사비 사노죠. 그렇죠? 사노가 파는 토지 매매에 있었을 적에 이필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노가 왜 급히 토지를 팔았을까? 좀 전에 아들 자식과 조카들에 대한 쉽게 말하면 소유금 분쟁 뿐만 아니라 혹시 얘가 그렇죠? 이런 경북대지 기종에 있는 것처럼 상전에게 토지가 기속되기 싫어서 급하게 팔아버리는 거 아닐까? 사실 알고 봤더니 인적도 없는데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또 의심이 되면 만약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기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아마 홈비 월매의 상전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지를 올려서 관청으로부터 쉽게 말하면 확인을 받으려고 한 겁니다. 그럼 관청에서 어떤 것들을 확인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참고할 부분이 있어요. 경국대전 형전 사천조에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름주기 정인과 문서 작성자를 갖추어야 한다. 토지와 노비를 매매할 적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일가 친척이나 벼스라시 중에서 두세 사람 로 증인과 문서 작성자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국대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와 노비 매매에 갖추어야 양식이었던 것이죠. 주석으로 토지와 노비도 주택도 갖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청에서는 증인과 문서 작성자가 있는지 토지를 확인을 합니다. 왜 이것을 갖추어야 하느냐 매매를 보증해 줘야 되기 때문에 또 확인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관청해서 확인해야 될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매 사유를 적지 않습니까? 왜 적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유는 세종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대체로 토지를 팔아버린 사람은 어쩌다 부모의 장례 때문에 혹은 여러 해 묵은 부채를 갚거나 속재금을 내기 위해서 속재금이란 것은 자기가 면청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집이 가난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어쩔 수 없는 사연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조선이 개국되고 토지를 사고 팔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만 생활이 되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예외 조항을 만든 겁니다. 부모의 장례 혹은 부채의 상탐감 그리고 가난해서 이럴 경우에는 토지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예외 조항을 두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이 적확한지를 관측에서 확인하는 것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조금 전에 보신 토지 매매 명문의 매매 사유 가난하다는 것을 밝히게 되는 것이고 증인과 문서 작성자를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관측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토지 매매와 관련된 기본 양식들 매매 사유가 정확한지 또 이해 관계자들이 확인해 준 내용들이 맞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먼저 불러서 확인합니다. 이것을 초사라고 합니다. 개의 년 3월 초 8일 그죠? 민원을 접수한다고 얼마 지났습니다. 논주인 그죠? 산호 다미를 불렀습니다. 그죠? 나이하고 물었겠죠. 넌 다미가 맞느냐 나이는 얼마냐 확인하고 우측 상단에 쓰여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미의 진술을 받습니다. 아뢰입니다. 다미가 하는 말이에요. 저는 살아갈 길이 어렵게 되어서 살 길을 꾸리고자 화산 1도면에 그죠? 대로월원에 있는 약자지번의 논 아홉마지기 새배미 중에서 동쪽의 새마지기 한 뱀이인 곳을 정조 그죠? 벼 열섬으로 값을 쳐서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유학 이필성의 집 여자종 월매에게 영박미한 것으로 꼭 그러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서로 살펴서 시행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진술하니까 확인해 주세요. 라고 진술한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토지를 매득한 사람은 판사람과 증인 문서 작성자를 대동해서 관청에 함께 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수수료는 예외로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대동해서 관청에 출동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 발급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호비 월매의 상자는 이 반을 발급받고자 했던 것이죠. 왜냐? 좀 전에 발성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청에서는 판사람으로부터 사실을 확인하고 또 같은 날 함께 출동한 증인과 문서 작성자 증인 둘 문서 작성자들로부터 이러한 사실이 맞는지 진술을 받아 냅니다. 그래서 이 진술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래입니다. 남자종 다미가 살아갈 길이 어렵게 되어서 그의 논이 위치한 곳 화산 일도면 이곳저곳 이곳저곳을 열섬의 값으로 서로 바꿔 받고는 앞사항의 유학 이필성집의 여자종 월매에게 영영 박매한 당시 증인으로 참석한 것이 바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내용들을 서로 살펴서 시행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이 아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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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라고 밝힌 다음에 관청의 서명을 한 겁니다. 왜 아래인 사람이 넷이냐? 좀 전에 판사람도 진술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래고 진술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관청에서는 이 산사람과 판사람들의 사이의 이해관계 사실 그리고 증인과 문서 작성자 사이의 내용 그리고 좀 전에 살펴보신 것처럼 실록이나 대전에 있는 법전의 규정에 따른 내용처럼 왜 사고 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매매 대상이 되는 토지의 내용을 양안을 통해서 체크한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이 분명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비로소 입안을 발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입안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683년 3월 며칠날 해남년에서 발급한 입안입니다. 이 매매가 이루어진 것과 토지의 소유지가 해남현인이었나 봅니다. 이 입안은 나중에 증명하기 위해서 살펴보기 위함이다. 붙여서 제출한 미련소류에 의거해서 쉽게 말하는 호비 월매가 소지를 제출했죠. 상전을 대선해서 그거를 의거해서 매매에 참여하고 바로잡도록 한 각 사람들의 진술이 있었다. 증인과 문서 작성자의 진술을 우리가 확인해서 불렀다. 그리고 이해에 앞서서 매매 사유라든지 토지 소유 관계란 이런 것들을 또 확인했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위항목의 유학 이필성의 집의 여자종 호비 월매가 개인 소유의 남자종 산호 다미에게서 화산 1도면 대로 월번에 있는 약자 지변 약자 지변 약자로 표기된 양안상에 약자로 표기된 지변에 있는 논 세마제기인 것을 사서 맥득한 것이 분명하다. 관청에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의 증빙문서를 관청에 보관하고 양안들을 관청에 잘 보관하고 이것들을 또 등서해놓는 것이죠. 하고 이것에 의거해서 나중에 살피고자 합당하게 이 이반을 발급한다. 라고 생감의 결제에 따라서 이 이반이 발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반 예를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매매가 이루어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또 거기에 증인과 문서작성자 또 매매 당사자들 사이에 관청에서의 진술을 거쳐서 비로소 이반이 발급되는 이러한 한 과정들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도 우리가 국가에 비해서 국가 권력에 비해서 또한 관청에 의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지켜주는 행정 절차가 엄격하게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고무사학교 강의의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증하기 위한 엄격한 제도가 조선시대에 존재했으며 그것이 바로 이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반과 덧붙여서 또 토지매매명문과 함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토지매매명문이라는 하나의 문서에 그게 보시게 되면 상점과 호비의 관계 또 거기에 증인들의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또 매매 사유를 통해서 그리고 행정 절차를 통해서 조선사회의 여러 모습들 여러 사람들의 시상과 제도를 함께 살필 수 있는 그런 양상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번 강의 이반을 살펴보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이반과 토지매매명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무서를 가지고 연구할 적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토지매매명문이고 그와 연결된 것이 바로 이반입니다. 고무석학교의 목표가 고무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데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고무석 공부 혹은 연구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